이렇게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바로 이 새로운 기술을 두려워하지 않고 낯설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기술에 적응하는 속도가 그만큼 빨라졌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 속의 작은 불편도 신기술로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참 많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도 예외는 아닌데요. 이 제품을 보시고 나면 어쩌면 키보드와 마우스가 조금 거추장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상사 눈치! 실적 발표를 딱 4절! 평범한 회의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리 없다나요? 그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 모르는 게 있어도 꾹 찾는 것! 아무리 중요한 회의 중이라도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바로 검색해야 성미가 풀린다고요. 문제는 궁금지수는 누구에게나 폭발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키보드를 돌려가며 나눠쓰곤 하는데 좀 불편해 보이죠? 그리하여 도만된 것이 무선 키보드! 아, 그래도 발표할 때는 좀 그 외 컴퓨트한 사이즈의 사람 중심이 편리한 인터페이스! 아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컴퓨터 좀 편리하게 조작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날마다 스마트 해지를 세상! 요럴 때 필요한 아이디어는? 어? 그런데 오늘의 아이디어 맨은 멀리 있지 않았어요! 지금까지의 상황을 바로 코앞에서 다 지켜봤을 얄미운 직장 동료에게 해답이 있었죠! 동료가 갖고 있는 제품의 정체는 스마트 PC 리모컨! 이름처럼 스마트하게 와닿는 것 같진 않지만 어떤 제품인지 일단 설명부터 들어봅니다! 의뢰인! 어떤 제품인지 아시겠어요? 개인용 컴퓨터 시장은 하드웨어 성능의 고기능화 경쟁에서 벗어나 점차 휴대폰을 비롯한 다양한 사무 가전제품의 스마트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휴대 가능한 작은 사이즈에서도 마우스와 키보드 두 기능의 사용이 자유롭도록 혁신적 터치 기능을 적용한 스마트한 터치패드입니다 무선 마우스와 무선 키보드를 작게 합쳐놓았다! 백문이 불효일 테스트! 먼저 제품의 수신부를 본체에 꽂고 키보드의 축소판과 다름없는 터치패드를 자판 하나하나씩 눌러봤더니 음! 그대로 입력되는 모습 확인! 작지만 일반 키보드에 있는 모든 키가 다 들어가 있어 입력하는 데 아무런 기회가 없네요 그렇다면 마우스 기능은 어딨죠? 음! 사용법도 모르겠고 단축 버튼 중에도 마우스 명령어 같은 건 없는데요? 그 부분이 바로 특허 기술입니다 부가적인 기능 전환 없이 하나의 트랙패드에서 마우스와 키보드의 모든 기능을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입력 방식입니다 별도의 기능 전환 없이 키보드와 마우스를 구렁이 담놈 듯한다고요? 이렇게 키보드처럼 입력하다가 그 상태에서 손가락을 띄지 않고 쭉쭉 움직이면 어머! 3시간에 마우스로 변신! 톡톡 치다가도 쑥쑥 문지르면 키보드와 마우스 기능이 알아서 자동 전환! 영문자 A에 불이 들어오면 키보드로 화살표에 불이 들어오면 마우스로 터치패드가 스마트하게 인식한다는 사실! 복사 장면으로 더 쉽게 알아볼까요? 해당 부분을 지점할 때는 마우스로 그걸 복사하고 붙일 때는 키보드로 참 간편하죠? 자, 의료인! 본인이 찾던 그런 아이디어 맞나요? 써보니까 손 안에 들어오는 작은 크기의 사이즈로 키보드와 마우스를 쓸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신선했고요 저희 같은 셀러리맨들에게는 상당히 유용한 제품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작고 스마트한 터치패드 일상에서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스마트패시 리모컨 활용기 제1탄! 엄마 요리 흉내내기 편! 주방이라는 장소의 특성상 모니터는 둘 수 있어도 키보드나 본체까지는 어렵겠죠? 그래서 대형 태블릿 PC를 선택했다는 가정! 이럴 때 스마트 PC 리모컨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스마트 PC 리모컨 활용기 제2탄! TV를 대형 모니터로 쓰기! 아이들이 있는 집에선 TV를 서브 모니터처럼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답답한 모니터를 벗어나 TV 화면으로 공부를 할 때도 멀찌감치 앉아 동영상 조작을 스마트 PC 리모컨에 막납니다 그 어떤 새로운 기술도 응용 제품도 놀라운 속도로 받아들이는 시대! 스마트 PC 리모컨의 아이디어가 어떤 활약을 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볼게요!